그러면 여자친구는 몇 명이에요? 여자친구 13명. 여자친구 그룹이던 13명. 우리 아는 멤버 이름 한 명씩 대볼까요? 13명 맞죠. 한 명씩 대봐요. 예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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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주. 유주. 민서. 민서. 오케이. 혜지. 혜지. 혹시 하나도 없다? 아니 그중에 유주는 맞혔어. 맞혔어? 유주는 좋아해요? 유주 광팬이에요? 제가 노래는 다 알아요. 오늘부터 우리는. 한 번 불러볼까요? 오늘부터 우리는. 여전상. 나에게. 여전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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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. 여전상. 여전상. 근데. 우리 효연 씨 말 한마디도 하는데 왜 이렇게 젖어있어요? 머리카락이. 지금. 맞으시죠? 아니 여기. 쉬운다 쉬운. 우와. 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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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